1, 2, 3 음악 초대형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? 잔말 말고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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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말씀해 보신다면? 저는 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밥을 먹는데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 같다고 닮았다고 해서 씁니다 보고 싶어요 씁니다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설륜은 이렇게 먹고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설륜 저기요 쿠키도 있어요 음 그러네 다음 질문은 네 특기 베이킹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며칠 전에 설륜이 저희를 위해서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줬거든요 맞아요 다들 마음에 들어 해서 진짜 맛있어요 예이 제가 만든 건데요 싸웠어요 저 브라운인데요 맛있어요 귀엽죠? 오! 우와 초점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시던데 오! 신기해 초점 우와 요즘에 또 저희끼리 MBTI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시죠? 맞아 엄청 빠졌잖아 설륜씨 MBTI는 뭔가요? 저는 ISFP입니다 팀에서 유일한 아이예요 맞아요 다들 뛰어놀고 있는데 나만 옆에서 오! 맞아요 다들 막 놀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재밌게 노는군 구경할 때가 많고요 화이팅! 갈게요 난 이미 포기했어 나 이미 포기했어 주먹기 주먹기? 주먹기 신곡 신곡 안다 신곡 나왔어 안 나왔어 신곡 나가기 전에 부려야죠 신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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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말 있어 은채한테 이 미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같이 하자 했는데 은채가 아 이거 참 다르네 나 못하겠다 하고 아니 미션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미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? 어? 1, 2, 1, 4 그래서? 진곡 신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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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신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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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노, 내가 진짜 조율이인데. 야 우짜노 아닌 것 같은데, 네가 우짜노. 야 우짜노, 우짜노. 우짜노. 나 진짜 조율이가. 부산에, 부산에 그 유명한 해수욕장 세 군데 대봐라. 해운대. 그래, 또? 오늘 점심 뭐야? 떡볶이. 그러면 8번 친구, 9번 친구한테 공통 질문할게. 둘 다 은비 라는 거 아니야? 리더지? 내가 은비야. 그래, 한 명씩 지적해야 돼. 어떤 멤버가 제일 문제야? 나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먼저 말할게.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유리. 공개된 멤버의 문제점이야. 이미 공개된 유리. 유리가 밤에 야식도 많이 먹고 아침이 좀 잘 못 일어나더라고. 잠깐만, 잠깐만. 장원영 멤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장원영? 그 친구는 근데 말 잘 안 듣잖아. 맏언니로서 컨트롤이 힘들지 않아? 야, 장원영이 제일 말 잘 들어. 아니야, 그냥. 진짜 아니야. 밤 12시쯤에 전화 한 통 받은 게 다였어. 밤 12시? 무슨 얘기를 들었어? 좀 얘기해 봐. 한 6시간 통화했나? 밤 12시에 전화해서 아직 6시까지?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.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거든. 그렇지, 맞아. 저 큰일이 나기 전에 전화 한 통을 주신 거야. 아, 너네 큰일 날 뻔 했어? 아니야, 승동아. 난 역장님입니다. 신동진 형의 역장이야, 역장. 너도 공사장생인 줄 알았어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 아, 고맙다. 제 역장이네요. 제 역장이네요. 아, 고맙다. 왜 그래? 제 역장이네요. 정신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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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은 천지 샌드위치 잘 만들어요? 아, 저요? 유치원 때부터 저요? 아, 진짜요? 아,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. 기다려주세요. 저도 사실 약간 좀 경력이 있거든요.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니요? 이거 되게 유명한데? 왜 모르지? 아 이거 되게 유명한데? 놀이공원에서부터 자꾸 언니가 환대킹으로 몰아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사람언니 사람언니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이거 뭐야?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로라로는 치킨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엄마 같아요 생일 축하해 오이 몰라잠마 이쁘 다행히 응 너의 짐 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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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히히히 들었어요? 흐흫 안녕 안녕 누가 더 예뻐? 안녕 하아 이거 왜 이래? 하아 저는 눈이 멍게 매력이에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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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